오디오북 빨강머리 앤 초록 지붕집 이야기 초록 지붕집에서 오신 메슈 커스버트시죠? 아이는 똘망똘망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.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. 못생긴 데다 피쩍 말랐네요 마를라. 이리 와봐라 얘야 어디 한번 보자. 세상에 알아내야 할 게 많은 건 참 멋진 일 아닌가요?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참 즐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세상은 참 재미있는 곳이에요. 우리가 세상 일을 전부 다 알고 있다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겠죠. 안 그래요? 앤 셜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 또 무슨 짓을 한 거야?